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개그맨인 조세호씨가 되겠습니다 조세호씨가 이번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세호씨의 이성혼도 한번 보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친구가 많기로 인맥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럼 이분 사주에서 그런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임술념 무신얼 갑자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주에서 목기훈 하나 화기훈 없고 토기훈 둘 금기훈 하나 수기훈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주를 보시면서 구성이 좋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 원국이 딱 있을 때 아 이 사주가 구성이 좋다 즉 사주 원국은 자동차 10년 되어온 1년 후는 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주 구성이 좋다는 건 일단 오행이 치중되지 않으면서 충이라든가 사명살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구성 자체가 안정적인 게 좋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화기훈이 없는데요 화기훈은 시주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충이라든가 사명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행이 지나치게 치중된 것도 없어요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일주인데요 육식갑자에서 갑자일주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자일주를 보면 남 밑에서는 일을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리더십도 좀 있고 적극적인 면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기훈하고 수기훈이 청간에는 목기훈 지지에는 수기훈이잖아요 이 목기훈이라는 것은 봄을 나타내고 인간의 성장단계에서 유아기 어린 시절을 나타내는 반면에 이 수기훈이라는 것은 노년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갑자가 결합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청년 같은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활발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동에 있어서는 진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3주 구상에서 여자운이 두 개가 있죠 노란색 토기운이 여자운인데 이 여자운도 구성이 좋습니다 연주하고 월주에 하나씩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자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 43살인데 43살이면 늦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들하고 40 넘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요 지금 현재 임자 대운으로 위아래로 수기운만 들어있고요 그리고 80이 되기 전까지 수기운 목기운이 줄어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수기운이라는 것은 인성운이고 목기운이라는 것은 비경겁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사주가 3주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강하진 않거든요 시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조세호 씨에게 이 40대라는 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40대에서 8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이죠 이 40년 동안 비경겁지하고 인성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 힘이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을 한다거나 이분이 연애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그 연애활동을 하더라도 재물취득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봐야죠 내가 힘이 강하니까 내 사주에 있는 그 재물운을 취할 수 있는 거고요 재물운에 유리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 원곡도 좋고 흘러가는 대운도 이 정도면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고 주행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가정할 때 자동차도 좋으면서 도로에 깔려있는 도로 상태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임자대운이고 올해 갑진년인데 갑진년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진토가 딱 들어가면서 신자진 삼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기운이 매우 강해지거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내가 신강하니까 재물운을 취한다든가 이런 데에도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이 을사년 훈년이 병원연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사주에 없는 화기운이 2027년도까지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주를 지금 만약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이제 공부하지 않은 어려운 사주명식이 나왔으니까 이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지금 이 사주왕국에 화기운이 없잖아요 빨간색 화기운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운이나 일련에서 화기운이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흘러가는 대운에서는 너무 늦게 들어오죠 조재호씨가 80대 90대가 돼서 이제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노년기는 지금보다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운이 이렇게 화기운으로 들어오니까 이분이 몇 년 동안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성운만 봤을 때는 2026년도하고 2027년도 이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12년에 두 번씩 지지충할 때하고 원진쌀이 형성이 될 때 이럴 때에는 이성운이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26년도하고 27년도는 자오충 자미원진 이렇게 되니까 용신인 화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성관계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가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사주에서는 용신기신을 찾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가장 강한 것은 이 신금 안에도 임수가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청간지지가 수기운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40대에 그래서 내가 하는 내 힘이 세지니까 내가 하는 일은 잘 되지만 결혼을 했을 때 이성과의 관계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흠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대운도 그렇고 그리고 일련운도 그렇고 특별히 흠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호씨도 지금까지 연예계 생활을 봤을 때 아주 문제가 됐다거나 그랬던 적이 좀 드물죠 사람이 좀 재미있으면서도 진중해 보이고 그래서 유재석씨가 자기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세호씨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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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